여러분 안녕! 오늘도 댕댕이의 딜리입니다. 같이 사진 화장하는 메이크업 영상 그리고 사진 촬영하는 영상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럼 레츠고! 일단 첫 번째로는 안경을 벗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렌즈를 다 끼워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쭉 빨리 사왔어. 얌어장 할까? 아이애나, 제가 봐봐요. 동물은 다 맛있네요. 잘 어울리고 있는 영상이에요. 오늘 자기가 방송국호에 체크해 봐야겠네요 귀찮아 정말 귀찮고 지금 아는 게 있었어요 가슴이과 같이 가득 왜네 아는 게 없어서 다시 Strokin 제일 뜨거? 지금 다시 해주는 버터 거품 열의 집은 하트 puls다 그리고 베이컨 날은 크uin 고춧가루 손으로 소금 소면 찰송 눈 소금 소금 고춧가루 켜 닦고 이렇게 메이크업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머리하러 가볼까요? 머리를 해줄 차례입니다. 앞머리만 하면 끝입니다. 사진을 찍으러 택시 타고 가려고 합니다. 요즘 비가 너무 와요. 이게 태풍이죠. 머리도 새로 염색한 김에 스무 살도 이제 기념할 김에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1년에 한 2개 정도 남겨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여름 봄 느낌 나는 거 하나, 그리고 가을 겨울 느낌 나는 거 하나 이렇게 찍어볼 생각입니다. 지금 태풍이 밖에 불가 있는데 그거를 뚫고 사진을 찍으러 갔다 왔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관 달동에 미라 사진관이 생겨서 가까워서 찍으러 갔다 왔고요. 좀 더 어두운 색을 배경으로 할까 했는데 연보라색이 찍고 싶어서 연보라색 배경으로 찍었습니다. 가격은 총 8장 뽑아주시고 1대1 보정해주시는 데 25,000원입니다. 이렇게 예쁜 명암에 넣어주셔서 연보라색감은 딱 연보라색의 정석 정석인 색입니다. 초초 하나 잡혀라 이런 느낌으로 결과물이 나왔고요. 제대로 된 사진은 네, 여기 옆에 전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초 감상 타입 3, 2, 1, 땡! 됐지만 또 다음 머리 바꿀 때 또 중형 사진 그대로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댕댕 하세요. 안녕!